경일대학교 사진영상학부는 1988년에 개설되어 지금까지 3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아시아 최대 규모의 학부입니다. 사진과 영상의 융합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디어 시대에 적합한 신임제를 양성하고 있으며 하나의 분야가 아닌 예술을 비롯한 다양한 이미지 산업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진영상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교육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진과 영상, 예술과 응용이라는 관점에서 사진영상을 예술적 표현도구로 활용하는 아트트랙과 패션과 제품 이미지 산업에 초점을 맞춘 커머셜 트랙, 새로운 미디어 예술시대를 선도하는 익스페리먼털 미디어 트랙, 마지막으로 저널, 드론산업, 과학과 고고학 분야에서 이미지 전문가를 양성하는 응용 이미지 트랙 등 총 4개의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2학년에는 트랙 전공의 기초 교과목을 배우고 3, 4학년에서는 자신의 관심사에 맞는 트랙 교과목을 수강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모색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현재 국내의 사진영상 산업 분야에는 경일대학교 사진영상학부를 졸업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패션 사진가를 비롯하여 유명한 사진가들을 배출하였으며 국내 유수의 대학의 사진학과 교수, 사진기자, 방송국 카메라와 CG 분야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외에도 예술 관련 큐레이터, 미디어 예술작가, 이미지 복원 및 아카이빙, 사진영상 감정 등 사진영상을 필요로 하는 분야라면 어디든 진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예술 관련 학과의 교육은 해당 학과의 교수진과 교육시스템이 어떠한가에 따라 좌우됩니다. 저희 학부는 국내 최고의 유명 교수진을 보유하고 있으며 학교 적응을 위한 전담 교수 제도와 졸업과 진로를 지원하는 진로교수 선택제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 사진영상을 통해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우리 경일대학교 사진영상학부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졸업 후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실무 중심의 수업과 개인 작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수업들이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수업에 있어서 항상 학생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많이 해주십니다. 학생에 대한 믿음으로 전공에 관련된 해외 탐방 기회, 해외 어학연수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영국 어학연수 기회를 받아 다녀왔는데 넓은 시야로 다양한 지식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개성을 존중해 주고 개인의 역량을 충분히 바랄 수 있게 자유로운 학습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수준 높은 여러 실수실과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다양한 강의와 동아리 활동들은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항상 좋은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진에 대한 열정만으로 지금도 열심히 입시를 준비 중인 수험생 여러분 같은 고민을 했었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동기와 선배들이 경희대학교 사진영상학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우리 함께 노력해 봅시다.